워키 워킹 아아!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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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멍키고 이쪽은 제삼촌 엉키먼키예요 안녕 자고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곳에서 멋진 차량을 만드실 수 있어요 공짜 바나나 스무디도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손님 맞는 것도 이젠 지치네 난 가서 좀 쉬어야겠다 걱정 마세요 삼촌 제가 할 수 있어요 으으으 끼끼! 정말 신난다 끼끼! 친절한 원숭이 알림이입니다 옵션 메뉴에서 언제든지 튜토리얼을 종료할 수 있어요 으으 끼끼!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차량을 좋아하는 색으로 순식간에 도색해볼까요? 우린 공구함에 있는 도색 도구가 필요하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도색 도구를 선택하세요 으으 끼끼! 빨간 부분을 다른 색으로 도색해볼까요?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강조 표시된 빨간 브릭 위로 옮기세요 여기서 꿀팁! 선택한 브릭이나 강조 표시된 브릭과 함께 전체 색상 선택을 눌러 같은 색깔의 브릭을 전부 선택하세요 어때요? 진짜 빠르죠? 이제 이 빨간 브릭들을 바꿔볼까요? 색상 메뉴를 여세요 빨간색 대신 멋진 메탈 색상은 어떨까요? 메탈 도색 페이지로 가세요 선택한 내역을 옮기면 차량의 색상이 변경되어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락 버튼으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세요 으 끼끼! 정말 멋져요! 이렇게 하면 차량의 색상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량의 색상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만든 것을 저장하려면 옵션 메뉴를 여세요 이제 저장을 선택하세요 이제 저장을 마쳤으니까 언제든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웃기! 차고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모든 튜토리얼은 옵션 메뉴에 있답니다 들러보세요 실패! 이번엔 바다에서 수락 버스ério스 먼저 여세요 그래서 이 차는 어떻게 볼까요? 바다에서 수락 버스위누을 부정하기 저희 is the next step 그럼 이렇게 수락 버스위누이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바다에서 수락 버스위누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자랑은 나랑의 차량이 있죠 이 차량을 창업하려고 놀다 네 차량이 되는 것이죠 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